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사반세기를 증권영업부에서 신화처럼 버티신 분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 우물을 판다는 것. 거기서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그 우물을 계속 파고 있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 파는 것 그래서 물이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파는 과정에 습득된 수많은 스킬들을 우리한테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오늘도 한번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1.1% 하락 다가가 0.94% 하락. 다 떨어졌어요. 0.76% 하락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 1위 1비하고 있는 시장이죠. 하루 올랐다 하루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소위 가치주하고 성장주 논란이 있는데 이것도 1위 1비하면서 하루 올랐다 하루 빠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당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모를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도 지금 정확하게 어떤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지금은 변덕성이 있다. 그리고 주목장세다. 그리고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길어지기 때문에 좀 답답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인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가늠을 좀 하면서 전략을 좀 짜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전에는 바이러스 얘기들이 나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컨택트들을 그동안에 올랐던 가치주 쪽에 있었던 그러니까요. 항공 중 카니발이 떡나게 해버렸대. 어제 유가가 6% 하락을 했고요. WTI가. 그래서 구리도 3% 하락했고 항공, 정유, 금융, 기계 이쪽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쪽이 좋다라고 하면서 들어갔던 분들은 또 어제 화가 좀 날 만한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병찬 부장님 마이크가 조금 안 들린다는데 위치를 약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말씀 주시면 됩니다. 아마도 약간 방향이 좀 틀어졌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조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후 들어서 그동안에 좀 오전에 괜찮았던 테크주들이 또 하락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걸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 변이 바이러스 얘기를 지금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확진자 수가 증가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독일과 프랑스에서 봉쇄 조치를 강화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가나 구리가 하락을 하고 항공, 정유, 에너지, 금융주들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는 파월 의장과 옐런 장관이 하원에 증언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아까 뉴스 3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요. 제가 겹치지 않은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자산의 고평가가 있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규모 부양책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되고 인플렛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인정한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억제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잠깐 또 다른 코멘트를 좀 드리면 그러면 억제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못하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측이 석학들이 얘기하는 측입니다. 석학들이. 그 투자의 그룹 분들이나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전의 매니저들이나 월가에 있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도구가 있겠지. 연준을 해주겠지. 그거 빨리 해줘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제가 이 표현을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듣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그런데 그 얘기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차이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시장을 길게 보면서 좀 이론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 너희 못하면 어떡할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연준하고 맞먹는 거죠. 연준 너희들이 이거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투자에 있는 시장 안에 있는 분들은 그동안의 경험치나 연준의 이런 얘기들을 연준을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시각이 약간 다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들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증세 발언이 나왔죠. 열런 장관에서요. 이건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증세할 것이고요. 이게 올해의 노이즈가 될 것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직접적으로 하원에서 발언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가 왜 나왔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국채 발행으로 인해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을 조절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으면 안정화됐다 그러면서 빅테크가 올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제 시장을 잘 보면 국채 수익률은 1.6%대로 떨어졌고요. 그런데 테크주들이 하락한 것은 기술주들이 하락한 것은 열런 장관의 증세 반응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약간 달라진 거예요. 과거에는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 이 며칠 사이에는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 테크주가 오르고 정서처럼 그렇게 움직였는데 거기에 증세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안전자산으로 기우는 편향을 가지면서 어제 밑달러가 92.35%로 상당히 많이 오른 겁니다. 최근 들어서 91% 레벨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오르면서 어제 여기 환율은 1,133호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의 외국인들의 수급적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어저께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어제 테크주나 빵주들은 홀돈이었어요. 올라간 종목도 있고 내려간 종목도 그래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4% 하락했고 필라델페 반도체 지수가 2.7% 하락했어요. 이들이 하락을 하면서 반도체 섹터가 하락을 해서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 시장은 오늘 또 하락 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어제, 그러니까 오늘 밤 끝난 거 말고요. 직전 이래 필라델페 반도체 지수나 이런 게 올라서 아침에 떠서 시작을 했죠. 그러나 밀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장을 가만히 보면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 시장을 선반영하면서 우리가 먼저 고른 게 아니냐. 이게 자꾸 엇갈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미국 시장이 이렇게 필라델페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이 하락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또 저가 매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또 반등 시도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장 마감 후에 인텔이 20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파운드리 두 개 반도체 공장 건설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서 지금 인텔 가격이 오릅니다. 어디 아웃소싱 준다든지 그거는 풍문이 없네. 직접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 말씀을 드릴 때 미국이 반도체를 얘기를 하면서 미래시향적인 고부가 반도체는 직접적으로 하려고 그런 조짐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은 경쟁이 심화된다는 부분도 한쪽으로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후반 기업들에 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어제 나온 뉴스이고요. CNBC 인터뷰에서 델러스 연주총장의 카플라인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2022년까지, 2022년 내년이죠. 내년에 금리 이상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능한 빨리 지금 연준의 대차 도표 정상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4조 달러에서 7.6조 달러까지 보유하고 있죠. 이거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코멘트를 좀 드려야겠죠. 그리고 점도표도 받고 다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2022년도에 금리 인상을 실제로 시행이 되면 소위 테이퍼링은 그 전에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테이퍼링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이 벌벌 떠는 겁니다. 우려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옐런 장관도 그리고 파월 의장도 아니야. 안 할 거야라고 계속하는데 그리고 사전에 시장에 시그널을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 얘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우려를 한다는 것은 어느 쪽을 믿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옐런 장관이나 파월 의장의 입을 더 믿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뉴스들을 전해드리냐면 이렇게 하나 둘씩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서 일정 정도 반영을 하고 나서 반등을 시도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시기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약간이나 관련 법안 공개가 어시피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예전에 오버마 대통령 때도요. 약간이나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미국의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인덱스 MBI를 매일매일 불러드리고 매일 제가 체크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올라가고 내려왔는데 어제 좀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노이즈로 작용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그랬다가 좀 이따가 적응을 하고 또 올라오고 이러면서 결국은 우상행하면서 올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노이즈가 다시 한 번 또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반적으로 보면 노이즈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전체 기조는 경기 회복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시장이 그것을 반영하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노이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찌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이즈라는 게 우리가 신경 안 써야 될 거라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노이즈가 껴서 아래로 땡기는 걸 노이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이즈 잡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노이즈라고 표현을 드리는 거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 표현을 좀 드리고 싶은 건요. 시장의 방향을 절정짓는 방향을 바꾸는 이런 건 노이즈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이건 중대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시장이 중간중간에 흔들릴 수 있는 악재들 이런 것들을 노이즈라고 표현을 해서 저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3조 달러 인프라보 양체 이번 주에 공개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증세 논란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번 주에 가만히 보면 전반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옐런 장관이나 또는 파월 의장이나 아니면 연준의 이사들이 대거 연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얘기들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제도 지금 미국 시장 보면 옐런 장관의 증세 발언 한화로 지금 빅테크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랐죠. 이런 내용들 때문에 말때문으로 오름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의 전체적인 기조가 어떤 흔들림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노이즈가 계속 발생을 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냥 한번 뉴스는 제가 다 전해드렸는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궁금하신 게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국제 수익률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 수익률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디까지 갈까요. 국제 수익률이요? 위로? 네. 3%, 4%? 위로 1.9죠. 사실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가늠할 수는 없지만 시장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2018년도를 경험을 토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2018년 초에 연초에 2.4%였어요. 그랬다가 2.8% 가는 동안에 시장이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8에서 3%를 넘기면서 2018년 9월, 10월,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하락을 했어요. 이게 3%라는 걸 넘기는 그 순간에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런 어떤 마디카야, 마디카치, 시추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물가의 목표치가 2%이기 때문에 2%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수익률이 1.75%까지도 올랐었잖아요. 여기서 단기적으로 2%를 향해서 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시장은 충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기에 갔다가 내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정화됐다고 표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국제 수익률이 2%를 넘기기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만 2% 근처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후에 하향 안정이 돼야지 그때 되면 시장은 안정화되면서 장점이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4월 후반 혹은 5월 초중반 정도의 N자로 갑니다. 1.9까지 올라갔다가 안정되는 방향으로. 어제 한마디 들었구나. 글로 올 때 채권 전문가를 배출했거든요. 전문가분께서 그렇게 표현을 주셨다면 그걸 믿고 무조건 100% 믿는 건 아니지만 우리보다 전문가 분들이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1.9% 갔다가 안정화된다. 그러면 그 흐름을 따라서 시장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도 저도 부정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채권 전문가. 금리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스펙 얘기 잠깐 하셨는데요. 거기에 제가 부정설명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현업에서 스펙을 상장하면 저희 회사도 스펙을 상장하면 스펙을 투자를 하라고들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스펙 투자가 많지 않습니다. 스펙이라는 회사니까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 목적 회사인 거잖아요. 그 회사는 회사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교보, 제 몇 차 이렇게 나가지. 교보 5호 스펙, 6호 스펙 이름이 되게 나가지. 그 회사가 그거를 오가나이지. 그 회사는 그러면 생겨날 때 어떤 회사를 인수할 거라는 걸 발표를 해야 아니냐 하면. 안 합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김선장님께서, 김 프로님께서 좋은 말씀을 다 주셨으니까 거기 현업에 있으면서 제가 첨언을 좀 드리면 지금 왜 이걸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래야 되냐면 우리 과거에 IT버울 때 그때 IPO가 어마어마하게 성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작년에 돈을 풀면서 IPO 시장이 지금 화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IPO에 직접 상장하지 않고 스펙을 통해서 하는 기업들이 워낙 많아졌습니다. 지금 미국에. 그럼 우리나라는 미국에 유행했던 것을 사후적으로 시차를 두고 유행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될 가능성도 또 있다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섹터가 탄생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IPO가 많은 섹터 있죠. 어떤 기업이. 또는 스펙을 통해서도 상장하는 어떤 기업이 있는데 그게 섹터가 많은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앞으로 성장 섹터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플랫폼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플랫폼 회사들이 상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회사들을 많이 찾아서 인수합병하면서 합병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정부모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스펙을 투자할 때는요. 처음에 스펙에 상장을 할 때, 증권사에 상장을 할 때는 어디를 투자할 것인지 마음속으로는 있을지 모르지만 발표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완전 운빨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죠. 만약에 교보 5호 스펙이에요. 그 5호 스펙이 어디를 인수하려고 하는지는 알 수 있어요. 준비를 한다고요, 애들이. 스펙을 만들어 놓고요. 물색을 합니다, 물색을. 비상장 회사 중에 내가 어떤 회사를 인수할 거야 그러면서 계속 접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펙 5호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질 때는 어디 인수한다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뭐 마음속으로, 자기들은 마음속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발표하지는 않죠. 아예 모르는 경우가 있고 한 가지는 그 스펙의 발기인들을 모으잖아. 야, 우리 이놈 이거 합병하면 좋지 않겠냐? 그렇죠. 그렇게 마음속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스펙을. 방식적으로는 모르죠. 그 스펙을 사야 되는 입장에서는 교보 5호 있고 미래에서 3호 있고 이렇게 있다가 쳐요. 그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는 바이오를 한다. 여기는 전자를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난 전자는 스펙으로 가면 되는데. 아무런 것도 모르면 그냥 난 교보죠. 그러면 교보로 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중간에 말씀을 주셔서 그런데 그 회사에 전화를 해서 지금 그 스펙이 어디를 인수하려고 준비 중인지를 물어보시면. 확인이 됩니까? 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기업이 아까 말씀 주셨던 펄. 그러니까 인수하려는 기업이 알짜 기업이 좋은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그 스펙을 사면 이후에 굉장히 좋죠. 그 스펙 가격이 올라가죠, 통상. 네, 그 사이에 오르죠. 오르지만, 오르긴 하지만 아직까지 여기에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인식을 해서 여기에 열광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서 그렇게까지 주가가 많이 오르진 않아요. 작년에도 제가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제태만가가 스펙으로 상장을 했는데. 제태만가 뭐예요? 보톡스 하는 회사인데요. 그래요? 그 회사가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그 회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듯이 얘들이 인수해서 이름을 바꾸기 전에 그 즈음 되면 가격은 말씀 주신 대로 좀 오르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IPO보다는 그래도 낮잖아요. 신규 상장하는 종목을 우리가 장외에서 살 수 있습니까? 또는 신규 상장한다고 소문나면 장외에서 이미 주가는 엄청나게 뜹니다. 지금 크래퍼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여기가 덜 주가 반영이 좀 덜 되거든요. 그래서 스펙에 지금 증권사에서 있는 스펙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뭘 상장하려고 하는지 얘네들이 어느 정도 되면 공시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스펙이라는 회사가 펄, 내가 인수하려는 회사를 인수를 하는 형식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형식은. 돈은 안 줍니까? 그 돈은? 뭘요? 스펙 회사가. 돈 주고 사야지. 돈을 주고 사는 거죠. 인수할 때 왜냐하면 스펙에 자본금이 모여져 있어서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고 했잖아. 이 돈으로 그 회사의 지분을 사는 거예요? 그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좋은 회사 사고. 아니 뭐 큰 회사를 할 수 있는 거죠. 큰 회사를 사고. 그럼 이제 그 스펙을 갖고 있다가 A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 처음엔 스펙을 샀지만 나는 A라는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령은 처음부터 들어가면 시간은 많이 걸리니까 네, 맞습니다. 3년 동안 못 하면 상장 폐지 당합니다. 스펙이. 그러니까 2년 차 때까지 못하는 회사가 상장 폐지하면 그 비용만 들어가잖아. 스펙 발개인들이. 증권회사도 애만 썼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뭘 한다 이거죠?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 스펙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도 팁 하나 좀. 나쁜 기업 골라내는 거 이거 아주 좋은 팁인 것 같은데 이거는 꼭 우리한테 현실적인 도움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들어볼까요? 나쁜 기업 저거 했어요. 저기서. 뭐요? 어디지? 상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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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거 보시면 되겠군요. 그러면 그. 그 위에 있는 거 하나 잠깐 짧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요즘에 시장이 주춤주춤주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주춤주춤할 때 우리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증권사 직원들이 늘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기서 밑으로 한번 팍 빠졌다가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드시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시장이 단기적으로 지금은 약간씩 이런 각도로 하락하지만 각도가 아주 급격하게 밑으로 팍 빠졌다가 올라오는 이게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번에도 이럴 가능성이 저는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이번 상승의 기관과 외국은 계속해서 매도했어요. 그래서 액티브 투자자금을 운용하는 기관 매니저들이 저가 매수할 기회가 그리 마땅치 않았습니다.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지금 그냥 슬금슬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 준비를 하더라도 식민지원 공포나 아니면 레버리지 반대매매 이런 곳으로 인해서 시장이 툭 떨어질 때 사려고 하는 준비를 상당히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늘 그랬듯이 공포스러운 단기 급락 후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저점을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시장이 이렇게 크게 하락하지도 않고 그냥 진짜 피말리듯이 두 달 이상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푹 빠지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여러분들이 야 이제 드디어 폭락하는구나. 이제 드디어 아래로 꼽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저점을 만들고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장기 시황에서 추세적인 하락의 시그널이 없어야겠죠. 그런데 이런 어떤 노이즈나 수급이나 아니면 심리적 이유에서 딱 떨어지면 거기서 사려고 하는 이것만 전문화하는 매매 집단이 우리나라에는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소위 빈지털이 매매라는 것 있잖아요. 저는 이분들이 저는 제 주변에는 없어서 한번 묻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각 섹터들이나 종목들에 가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다 털리고 또는 신용이나 신용 물량이 다 털리고 이제 아무도 관심 없는 이런 쪽에만 들어가서 한 번에 30%, 20%씩 수익을 내는 이런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실제로. 기관들도 그런 데들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시작이 이렇게 질질질 내려가면서 지루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투매나 어떤 수급적 요인에서 밑으로 한 번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면 단계적으로 바닥을 찍을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 과거 경험상도 그랬고 이번에 흐름도 좀 그렇게 보인다. 그래서 이 흐름에 거꾸로 타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빈집 ETF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겠네. 빈집. 빈집 털이 전문 집단들이 있군요. 빈집 털이를 잘못하면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갔지. 딱 들어오면 철코덕 소리가 나는 데가 있어요. 밖에서 물이 잠겨. 그게 뭐 혼자 당분간 있어봐. 나 홀로 집에. 빈집인 줄 알았더니 감옥이었군요. 그러니까 철코덕. 빈집 털이 좋아하다가 빈털 털이 된다는 빈집 털이 명언이 있었습니다. 그 김미정이라는 분이 저한테 질문이 왔어요. 밤에는 미국 주식 떨어지고 낮에는 한국 주식 떨어지고 미칠 것 같다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아마 이제 두 가지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말 이걸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질문인 것 같고 하나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 지금 요즘 힘든 분들이 많으니까. 이거 짧게 답 하나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밤에는 미국 주식 떨어지고 낮에는 한국 주식 떨어지고. 그런데 뭐 원론적으로 분이 답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이 어떤 주식이냐의 문제인 거죠. 어떤 주식이냐. 그러니까 그 주식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선택할 때 내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면 떨어지면 다시 이 회사는 좋은 회사이고 주가가 올라갈 기업이니까 그건 정말 말 그대로 기다리면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떨어질 때 더 사야 되는 상황도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기업이 어때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주가가 다시 오를 수 있을 기업인지를 명확하지 않고 잘 모르겠는 기업들 있잖아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는데 정프로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것들을 팔라고요. 그런 것들을 팔아서 정말 내가 더 신뢰가 가는 기업에 더 사는 거죠. 같이 떨어져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이렇게 조정보될 때는 좀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마인드 컨트롤을 그렇게 하시면 된답니다. 정프로를 보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박병창 부장님과의 시간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보증권에서 25년간 정말 산전수전 다 겪으신 우리 박병창 부장님 그 전투 경험들을 저희에게도 계속 앞으로 좀 잘 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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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